자, 5번 비스터리 싱어.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보이. 노래하는 산사의 막내스님. 스님이요? 너무 평화하다, 얼굴이. 잡는 게 수줍어서. 머리 잃은 거 아니야? 글자 봅시다, 봅시다. 마지막. 다음 분, 다음 분. 막내스님. 오 마이갓, 내 노래. 네, 봐봐. 구렛나루 나오셨는지. 구렛나루 나오셨는지 봐봐. 구렛나루 없으신데요? 아, 대박이다. 와, 이 목소리라고. 잘하는 것 같아. 구렛나루는 감정의 파도. 깊은 바다일까. 헤엄쳐봐도 기댈 곳은 없어. 난 나이고 싶어. 난 달리고 싶어. 네 사랑과 도움이 난 필요해. 이겨낼 수 있어. 함께라면 베이비. 마이크가 좀 벗어나는데, 이렇게. 너무 잘하는데. 잠깐만, 잠깐만. She is real. 맞아요, 진짜. 싸우지 마요. 너무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제스쇼? 저는 갑자기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스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선곡이? 불경 느낌이 없어. 난 나르고 싶어. 그런 느낌이 없어. 약간 떠있어. 너무 비울러야 되는데. 트렌디하고 목소리가. 그리고 그 목소리에 고기가 있어요. 고기? 네? 고기를 먹었을 때 나오는 목소리야. 배고픈 밥 먹고 와. 이해했어요. 아까 김나영 씨의 말씀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기름졌다라는 느낌. 그렇죠, 기름졌다. 고기를 먹은 목소리예요.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1번부터 5번까지 미스터 싱어들이 단체로 립싱크를 합니다. 그런데 음치 립싱크예요. 음치 립싱크예요. 왜 암 쏘 헷갈려. 이 프로가 암 쏘 헷갈려 프로예요. 어, 리듬을 타잖아. 립싱크하기 쉽지 않은데? 랩이잖아. 아, 헷갈려. 자세 봐, 이거. 와. 나 이거 좀 어디서 나 이거? 야, 야 Etikime surely 못해요. 야, 야, 야. festa, 야. 왜 이렇게? 너무 좋은데? 잠깐만 이게 더 진짜 같아요 이게 헷갈리죠? 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 잘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아니 막내스님 진짜 지금 부르신 줄 알았어 그쵸? 네 그러면 마지막이죠 5번 정체가 무엇일지 한번 보시죠 저는 노래는 못하지만 배우를 꿈꾸는 액션팀 막내입니다 어울린다 그러면 맞아 어울려 제가 사실 중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미지가 배우 생활하면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만의 강점을 가진 배우로서 성장하는 게 제 꿈입니다 단편 영화의 오디션을 봤어요 제가 맡은 배역이 삭발을 해야 하는 배역이었거든요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액션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싶었거든요 비록 음치지만 너목보에서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어울린다 어울려 너무 어울려 왜 잠깐만 잠깐만 네 잠깐만요 이 더빙이 맞으면 가짜라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맞으면 가짠 거예요 맞아요 액션 하시는 분인 거면 내가 진짜? 아 잠깐만 둘이 뭐야? 둘이 뭐예요? 둘이 뭐예요? 둘이 뭐예요? 둘이 뭐예요? 둘이 어디서 액션 좀 누르시는 거예요? 둘이 따로 만났네 네 양이 형 고맞춰요 따로 만났네 따로 만났네 따로 모르겠고 막내스님의 영상을 진짜 뚫어지게 봤거든요 왜냐면 액션 연기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의 흉터라든지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깨끗했어요 액션 스턴트하면 어쨌든 약간 깡 같은 게 있어야 돼 그런 기질이 없어 근데 정말 스님의 인자한 약간 뭔가 그런 속세를 떠난 뭔가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 근데 말씀하시는데 아 근데 약간 얼굴이 배우의 느낌이 좀 약간 있으신데 제시 씨 모진칸 씨 네네 정체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아니 저는 아직도 믿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요? 스님 같아요 아니 좀 같아 근데 저는 어쨌든 저쪽은 노래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분 꼭 실력자라고 만져도 돼요? 아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믿습니다 네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자 이제 가보자 이제 가요 와 근데 지금까지도 모르겠다 진짜 스님 같아 어? 어? 진짜 맞는 거 아니야? 진짜네 진짜신 거 같아요 그럼 진짜 노래를 잘 하시는 거지 진짜 거 같은데? 저는 먼저 노래가 맞힐는데? 되게 잘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냥 지금 노래가 맞힐 거 같은데? 내가 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더 노래하는 게 그래서 우리의 노래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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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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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치면 원해 Give me more Give me more Baby, baby, I want it 이리 다우, 이리 다우, 이리 온 그나저만 그만 원하다면 솔직해져 Oh, baby, what's the guy, the guy I could give you everything, anything Baby, can you handle it 원하다면 You don't give away 맘대로 계속 떠들어 They talk about me What I know What I can't know If you Give me to me, baby 어떡해 어떡해 그래서 누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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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에에에 나를 치면 원해 Give me more, give me more, give me more Baby, baby, I want it Hey, hey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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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 누나누만 그만 원하다면 솔직해져 About too much Oh, baby, what's the guy, the guy I could give you everything, anything, baby, can you handle it? 뭘 하던 You don't give away 맘대로 계속 떠들어 What I know What I can't know And you Dig it for me 그래서 나는 누나누나 어, 잘한다 잘한다 아, 누나누나나 나, 나, 나 t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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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보는 게 누나 누나 Right, it's so 나, 나, 나 Just this, me 누나, 누나 헤바이 よ! 자, 이렇게 해서 6번 미스터리 시간은 가윤 씨였습니다. 우리 6번 미스터리 시간은 제시, 모니카. 그리고 모두를 속인 대가로 상금 500만 원을 드립니다. 이겼어, 이겼어. 저는 진짜면 어떡할까. 스님 앞에 가서 야야 막 하고. 야야 막 앞에 가서 막 이러니까. 근데 이 프로가 재밌다. 재밌죠? 재밌어.